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주로 언급됩니다. 일감정의 결핍 소시오패스는 감정적 반응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 행동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거짓말, 조작, 사기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도덕적 기준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소시오패스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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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